1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광주FC가 4일 홈팸막전을 치렀습니다. 1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 없이 무승부로 마무리돼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4일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치러진 1부 리그 최종 경기에서 광주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선취골로 앞섰지만 1대1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끝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광주FC의 2부 리그 강등은 확정된 상황. 홈팬의 승리를 선물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경기 시작 2분여 만에 헬스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은 엄원상의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강등을 의식한 듯 엄원상은 골을 넣고도 굳은 표정으로 팬들에게 미안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김정우가 골기퍼와 1대1 상황에서 추가 골을 노렸지만 골기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추가골로 연결하지 못한 광주FC와 달리 인천은 전반 37분 여유롭게 동점골을 성공했습니다. 광주와 인천은 후반 선수 교체를 통해 추가 득점에 나섰지만 이변 없이 1대1 부승부로 최종 경기가 끝났습니다. 광주FC 김호영 감독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사령탑에서 내려왔으며 1부 리그 최하위로 올 시즌을 마감한 광주FC는 다음 시즌부터 2부 리그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CNBC 뉴스 조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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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